페르디난트 폰 쉬라크의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 네, 실화를 기반으로 한 형사사건 변호사가 쓴 이야기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 제목은요. 행운입니다. 행운 그녀의 고객은 25년 동안 정계에 몸 담아온 사람이다. 그는 옷을 벗으며 자신이 어떻게 출세했는지 이야기했다. 플래카드를 내걸었고 동네 술집마다 다니며 연설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자랑을 늘어넣었다. 지역구 조직 및 관리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으스댔다. 그래서 벌써 3선 의원으로 활약하고 있다는 거였다. 친구가 아주 많으며 심지어 위원회의 위원장까지 맡았다고 침까지 튀겨가며 이야기했다. 그리 의미 있는 위원회는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위원장이라는 자리는 무시할 수 없는 거라고 시키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다. 이제 그는 달랑 팬티만 걸치고 그녀 앞에 섰다. 이리나는 그 위원회라는 게 뭔지 몰랐다. 뚱뚱한 남자에게 방은 너무 좁았다. 그는 땀을 비오듯 흘렸다. 오늘은 아침 일찍 해야만 한다고 남자가 말했다. 오전 10시에 회의가 있다고 했다. 아가씨는 괜찮다고 했다. 침대는 깔끔했으며 여자는 아름다웠다. 갓 스무살이나 되었을까? 봉긋한 가슴이 예뻤으며 입술이 육감적이었다. 키는 175는 좋게 될 것 같다. 동유럽 여자들이 대개 그러하듯 화장을 짓게 했다. 거구의 남자는 그게 좋았다. 그는 지갑에서 70유로를 꺼내 침대 위에 놓았다. 자신의 옷까지는 잘 개켜 의자 위에 두었다. 그에게 양복 주름이 구겨지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했다. 여자는 남자의 팬티를 벗겼다. 출렁이는 뱃살을 밀어 올려야만 했다. 남자의 눈에는 여자의 정수리만 보였다. 아랫돌이에서 타고 올라오는 짜릿함에 남자는 흠칫 몸을 떨었다. 여자가 오래 자신을 즐겁게 해주리라는 생각에 남자는 기분이 좋아졌다. 오늘은 운이 좋군. 남자는 이렇게 생각하며 사지를 편안하게 뻗었다. 뚱보가 마지막으로 느낀 건 가슴팍에서 뭔가 뜨끔하는 것이었다. 그는 손을 들어 여자에게 멈추라고 하고 싶었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헉헉대는 신음일 뿐이었다. 이리나는 남자가 좋아서 신음을 내는 줄로만 알았다. 몇 분 뒤 여자는 남자가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위를 올려다 보았다. 고개가 옆으로 돌아가 있었으며 베개에는 남자가 흘린 침이 흥건했다. 눈알이 돌아간 탓에 흰자위만 보였다. 이리나는 소리치며 남자의 몸을 흔들어 보았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얼른 주방으로 달려가 찬물을 한 잔 떠다가 남자의 얼굴에 끼얹었다. 남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양말만 신은 남자가 알몸으로 축 늘어져 있다. 목숨을 잃은 것이다. 이리나는 1년 반째 베를린에 살고 있다. 될 수 있으면 고향에 남고 싶었다. 유치원과 학교를 다녔던 곳, 친구와 가족이 사는 곳, 언어가 친숙한 그곳이야말로 천국이라는 게 요즘처럼 새삼스러울 수가 없었다. 고향에서 이리나는 의상 디자이너였다. 작지만 예쁜 집도 있었다. 모두 고향에 두고 왔다. 가구, CD, 화분, 사진 앨범, 검은 무늬가 점점이 찍힌 하얀 고양이. 고양이는 주인을 잃고 헤매던 걸 데려다 키운 것이다. 그곳의 삶은 익숙하고 평안했다. 그리고 이리나는 그게 너무 좋았다. 여자 옷을 디자인했으며 몇 벌은 직접 짓기도 했다. 심지어 두 벌을 팔아도 봤다. 그녀의 디자인은 가볍고 명쾌했다. 번화가에 작은 가게를 하나 내는 게 꿈이었다. 그러나 고향에서는 전쟁이 한창이었다. 어느 주말 이리나는 농촌에 사는 오빠를 찾아갔다. 부모에게 농장을 물려받은 오빠는 농사를 짓는 덕분에 군대에 불려가지 않았다. 이리나는 오빠를 졸라 농장에서 멀지 않은 호수로 산책을 갔다. 오후에 햇살이 따사로운 선착장에 앉은 남매는 호수의 풍광을 즐겼다. 그녀는 오빠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며 노트에 새로 그린 디자인 스케치를 보여줬다. 오빠는 대견하다는 눈빛으로 동생의 어깨를 다독이며 기뻐했다. 농장으로 돌아왔을 때 남매를 맞은 건 군인들이었다. 그들은 이리나의 오빠를 쏘았다. 이리나를 겁탈했다. 네 명의 군인이 돌아가며 그녀 위에 올라탔다. 한 명은 그녀를 찍어 누르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 창녀라고 욕을 하며 눈을 때렸다. 눈을 맞고 나서 이리나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군인들이 가버리고 이리나는 식탁 위에 만신창이가 되어 누워있었다. 하얗고 붉은 줄무늬가 들어간 식탁보에 둘둘 말린 채. 그녀는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그냥 이대로 끝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다음날 아침 이리나는 다시 호수로 갔다. 물에 빠져 죽는 게 가장 간단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물 위로 떠오른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입을 잔뜩 벌렸다. 산소가 허파를 채웠다. 그저 벌거벗은 채로 물에 떠 있을 뿐이었다. 호숫가의 나무들, 갈대, 짓푸른 하늘이 눈부시기만 했다. 이리나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비명을 질렀다. 죽음을 향해. 외로움을 이기려고. 아픔을 잊기 위해. 살아남게 둘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이곳이 더 이상 고향이 아니라는 것도. 일주일 뒤 이리나는 오빠의 장례를 치렀다. 아주 평범한 무덤에 나무 십자가를 세웠다. 목사가 죄와 용서 운운하는 동안 시장은 땅바닥을 노려보며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리나는 농장 열쇠를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넘겼다. 집안 살림살이와 몇 마리 되지는 않지만 가축도 전부 양도했다. 그런 다음 작은 가방과 핸드백만 가지고 그곳을 떠났다. 수도로 가는 버스를 탔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스케치북도 두고 왔다. 수도에 도착한 이리나는 거리와 술집을 다니며 자신을 독일로 밀입국시켜줄 인간 밀수업자에 관해 물었다. 중개인은 아무 걱정 말라며 그녀가 가진 돈 전부를 털어갔다. 이 사기꾼은 이리나가 안전만 확실히 보장해준다면 어떤 값이라도 치를 각오가 돼 있다는 걸 이용한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는 숱한 다른 이리나들이 있었다. 재미가 쏠쏠한 돈벌이었다. 이리나는 다른 여자들과 함께 소형 버스를 타고 서쪽으로 달렸다. 이틀 뒤 버스는 숲속의 빈터에 그녀들을 내려놨다. 여자들은 밤새 걸었다. 시내와 늪을 건너며 여자들을 안내하던 남자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지친 여자들이 더 걸을 수 없게 되자 남자는 여기가 독일이라고 말했다. 기다리던 다른 버스가 그녀들을 베를린으로 데리고 갔다. 버스는 도시 변두리 한적한 곳에 멈췄다. 안개가 스산했고 몹시 추웠다. 이리나는 피곤했지만 이제는 안전하다고 믿었다. 이후 몇 달 동안 이리나는 고향 출신의 여자와 남자를 알게 됐다. 그들은 이리나에게 베를린이 어떤 곳이며 관청과 법률이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했다. 이리나는 무엇보다 돈이 필요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심지어 독일 땅에 머무르는 것조차 불법이었다. 천몇주는 여자들이 그녀를 도왔다. 이리나는 오럴 섹스와 성교의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배웠다. 그리고 쿠르피르스텐스트라스에 서서 남자들의 눈길을 받았다. 쿠르피르스텐스트라스의 거리는 호텔이 많고 그래서 거리에 호객하는 여자들이 많은 거리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베를린에 있대요. 이리나에게 이제 몸은 남의 것만 같았다. 먹고 살기 위한 도구나 다름없었다. 중요한 건 오로지 살아남는 일이었다. 물론 무얼 위해 살아야 하는지는 자신도 몰랐다.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다. 그는 매일 거리의 보도블럭 위에 앉아있었다. 이리나는 남자들이 세우는 승용차에 탈 때마다 그를 보았다. 그의 앞에는 플라스틱 잔 같은 게 놓여있었다. 행인들은 거기에 동전을 던져놓고 냈다. 이리나는 차츰 이 광경에 익숙해졌다. 그는 언제나 거기에 그렇게 앉아있었다. 그는 이리나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몇 주 뒤 이리나도 미소로 하답했다. 겨울이 오자 이리나는 중고품 가게에서 낡은 담요를 한 장 사서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는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다. 내 이름은 칼레예요. 남자는 이렇게 말하며 자신이 데리고 있던 개를 담요 위에 앉혔다. 그리고 개를 끌어안고는 귀를 힘차게 비벼줬다. 남자는 신문지 몇 장만 깔고 앉았을 따름이었다. 개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동안 얇은 바지를 입은 칼레는 얼어버릴 것만 같았다. 이리나는 사시나무처럼 떠는 자신의 다리가 느껴졌다. 걸음을 빨리 했다. 모퉁이를 돌아 그곳의 벤치에 앉은 그녀는 무릎을 모으고 거기에 얼굴을 묻은 다음 서럽게 울었다. 이리나는 이제 열아홉 살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안아준 게 아주 오래 전이라는 외로움이 뼛속을 파고들었다. 고향의 저 호수에서 울었던 이래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칼레의 개가 차에 치였을 때 이리나는 거리 반대편에 있었다. 그녀는 거리를 따라 달리는 칼레의 모습을 느린 화면처럼 보았다. 자동차 앞에 무릎을 꿇은 칼레는 개를 부둥켜 안고 몸부림을 쳤다. 운전자가 소리를 질렀지만 칼레는 개를 팔에 안은 채 도로의 한복판을 걸어갔다. 뒤 한 번 돌아보지 않았다. 이리나는 그의 뒤를 따라 달렸다. 그의 아픔이 자기 것처럼 가슴을 찔렀다. 돌연 이리나는 칼레와 자신이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생각을 했다. 두 사람은 함께 개를 도시공원에 묻었다. 이리나는 칼레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게 시작되었다. 언제부터인가 두 사람은 함께 인생을 헤쳐나가기로 결심했다. 이리나는 지저분하기만 했던 여인숙을 나와 원룸을 마련했다. 세탁기와 텔레비전을 샀다. 이런 식으로 살림살이를 하나 둘씩 꾸준히 장만했다. 칼레에겐 이게 처음으로 살아보는 집이었다. 열여섯 살에 가출한 칼레는 그동안 거리에서만 살았다. 이리나는 칼레에게 손수 이발을 해주었으며 바지와 티셔츠, 스웨터를 사주었다. 신발도 두 켤레 선물했다. 칼레는 낮이면 전단지 돌리는 일을 했으며 저녁에는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제는 남자들이 이리나의 집으로 와야만 했다. 이리나는 더 이상 거리에 서 있고 싶지 않았다. 아침에 칼레가 일을 나가고 홀로 남으면 이리나는 옷장에서 따로 마련해둔 이불을 꺼내 깔았다. 거기에 누워 꼼짝도 않고 손님을 치렀다. 입 한 번 여는 일이 없었다. 오로지 남자의 거친 숨결만 들으며 딴 세상 사람처럼 행동했다. 자신의 과거 이야기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리나는 죽은 뚱뚱한 남자 때문에 겁이 덜컥 났다. 불법 체류자로 걸려 추방을 당하는 건 아닐까 두렵기만 했다. 일단 여자친구에게 피신하기로 했다. 거기서 칼레를 기다릴 작정이었다. 핸드백만 들고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주방에 두었던 휴대폰은 깜빡 잊었다. 여느 날 아침처럼 칼레는 자전거를 타고 전단지를 돌리러 나갔다. 그러나 오늘은 일거리를 나눠주는 남자가 칼레 몫은 없다고 했다. 결국 칼레는 30분 만에 집으로 되돌아왔다. 승강기를 타고 위로 올라갔다. 칼레는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이리나의 하이힐 굽이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고개를 갸우뚱했다. 칼레는 두 개의 나무 의자 가운데 하나에 앉아 축 늘어진 뚱보를 바라보았다. 그의 하얀 팬티가 반짝거리는 게 낯설기만 했다. 방바닥엔 칼레가 사들고 온 빵이 뒹굴었다. 여름이었고 좁은 방 안은 덥기만 했다. 칼레는 어찌된 일인지 짐작하려고 생각을 집중했다. 이리나는 감옥에 가야만 하리라. 그리고 곧 고국으로 추방당할 게 틀림없다. 아마도 뚱보가 이리나를 때렸던 게 아닐까?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일을 할 그녀가 아니었다. 칼레는 그녀와 함께 교회선 기차를 타고 떠났던 시골여행을 떠올렸다. 뜨거웠던 여름날 그들은 드넓은 초원에 함께 누운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이리나는 어린아이처럼 좋아했다. 칼레 역시 참으로 오랜만에 맛보는 행복감에 뭉클했다. 이제는 자신이 갚아야 할 때다. 칼레는 속으로 다짐했다. 죽은 개가 생각났다. 틈이 날 때마다 그는 공원에 가서 개의 무덤을 살폈다. 개는 두 사람을 이어준 운명의 끈이었다. 30분 뒤 칼레는 자신의 선택이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팬티까지 벗어던진 알몸이었다. 땀이 뚱보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와 섞여 욕조를 물들였다. 칼레는 뚱보의 머리에 검은 봉지를 씌웠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뼈를 잘라내는 일은 생각처럼 간단한 게 아니었다. 도련 닭을 잡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래서 뚱보의 팔을 꺾어 어깨 뒤로 돌렸다. 한결 간단해졌다. 이제는 근육과 힘줄만 잘라내면 되었다. 어느 틈엔가 팔이 욕실 바닥의 타일에 떨어져 내렸다. 팔은 여전히 손목시계를 차고 있었다. 칼레는 다시금 변기에 얼굴을 받고 토했다. 변기에 물을 내리고 세면대에서 세수를 한 다음 입을 헹구었다. 물은 차가웠으며 이빨이 얼얼했다. 톱질을 하면서 너무 이를 악물었던 탓이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칼레는 자신이 거울 앞에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뒤인지 아리송하기만 했다. 거울 속의 남자가 움직여야 자신도 움직이는 것만 같았다. 세면대를 채운 물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그의 발을 때렸다. 칼레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다시금 무릎을 꿇으며 톱을 잡았다. 세 시간 뒤 칼레는 사지를 완전히 끊어냈다. 식료품 상점에 가서 커다란 검은색 쓰레기봉투를 샀다. 계산대의 여점원이 야릇한 눈빛으로 그의 아래 위를 훑었다. 칼레는 내내 뚱보의 머리를 어떻게 처치해야 좋을까 하는 물음에만 매달려 있었다. 점원의 눈길을 느끼며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 했지만 허사였다. 뚱보의 목이 붙어있다면 자전거에 연결하는 수레에 들어가지 않을 텐데. 칼레는 궁리를 거듭했다. 가게를 나와 길을 걷는데 두 명의 주부가 수다를 떨고 서 있었다. 교회선 열차가 지나갔으며 꼬마 사내녀석이 거리에서 사과 하나를 축구공처럼 찼다. 칼레는 속에서 욱하고 침이 있는 걸 참을 수가 없었다. 난 절대 살인자가 아니야!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다. 유모차를 밀고 지나가던 젊은 엄마가 화들짝 놀라 칼레를 뒤돌아보았다. 칼레는 다시 한 번 침착하자며 자신을 추슬렀다. 작은 톱의 손잡이는 벌써 짓이겨졌다. 손가락을 베인 칼레는 어린애처럼 비명을 질렀다. 거친 숨을 몰아 쉰 탓일까... 콧구멍이 쓰라리고 아팠다. 칼레는 눈을 질끈 감은 채 톱질을 계속했다. 그는 뚱보의 머리를 자신의 겨드랑이 사이에 끼었다. 쓰레기 봉투가 너무 미끌미끌해서 자꾸 미끄러졌기 때문이다. 몸통에서 떼어낸 머리를 든 칼레는 새삼 놀랐다. 머리가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었다. 마치 한 자루에 바비큐용 숯을 들고 있는 기분이었다. 왜 하필 지금 숯이 떠오른 것일까? 단 한 번도 숯불구이를 해본 적이 없는 칼레는 야릇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다. 칼레는 자루를 질질 끌고 승강기로 갔다. 일단 자루로 승강이의 자동 여다지 센서를 막았다. 그리고 나머지를 부지런히 실어 날랐다. 시체의 토막 개수를 고려해 여러 장의 쓰레기 봉투를 마련해 둔 게 다행이었다. 자전거 뒤에 연결하는 수레를 복도에 끌어다 놓았다. 칼레를 지켜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 네 자루의 쓰레기 봉투를 수레에 실었다. 팔은 배낭에 담아 어깨에 맸다. 수레가 가득 차서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봉투가 흘러내릴 것만 같았다. 칼레는 티셔츠를 새것으로 갈아입었다. 도심공원으로 가는 데는 20분이 걸렸다. 가는 도중 내내 가느다란 머리카락이 달린 머리통과 팔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등 뒤에서 뚱보의 손가락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다. 등은 땀으로 흠씬 젖었다. 배낭 때문에 자전거에서 몇 번이나 고꾸라졌는지 모른다. 조금만 속도를 내려고 해도 배낭이 흘러내렸다. 칼레는 사람들이 그에게 달려와 소리를 지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희한하게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칼레는 공원의 풀밭에 벌렁 누워 하늘을 보았다. 마음을 다독이며 진정할 필요가 있었다. 칼레는 뚱볼을 공원에 묻었다. 삽자루가 부러져 나갔다. 무릎을 꿇고 앉은 칼레는 손으로 이파리들을 그러모아 덮었다. 아무튼 끌어다 댈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구멍을 채웠다.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이 죽은 개의 무덤이다. 웅덩이가 깊지 않았던 탓에 쓰레기 봉투의 끝자락이 삐져나왔다. 칼레는 땀을 뻘뻘 흘리며 그것을 발로 밟고 흙으로 덮었다. 새로 갈아입은 티셔츠는 얼룩으로 지저분했으며 시커멓게 된 손에서는 피가 흘렀다. 딱히 어디라 할 것 없이 온 몸이 가려웠다. 부러진 삽은 근처의 쓰레기통에 쳐박았다. 그런 다음 거의 한 시간을 공원 벤치에 넋을 놓고 앉아있었다. 원반 던지기 놀이를 하는 대학생들의 모습이 낯설기만 했다. 여자친구에게서 돌아온 이리나는 침대가 텅 비어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내려앉는 것만 같았다. 의자에는 여전히 잘 개켜진 뚱보에 양복 상아이가 놓여있었다. 욕실을 둘러본 이리나는 터져나오는 비명을 막으려고 입을 가렸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당장 알아차렸다. 침대가 그녀를 구하려고 안간힘을 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경찰이 침대를 찾아내리라. 그리고 경찰은 침대가 뚱보를 죽인 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다. 독일 사람들은 살인사건을 철저히 밝혀낸다. 적어도 텔레비전을 보면 말이다. 이리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침대는 감방에 가리라. 뚱보남자의 양복 상의에서는 휴대폰 벨소리가 끊임없이 울렸다. 어떤 식으로든 행동을 해야만 했다. 이리나는 주방으로 가서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은 이리나가 무슨 말을 하는지 거의 알아듣지 못했다. 출동한 경찰은 욕실에 들어가 보고 나서 그녀를 체포했다. 시체가 어디에 있냐고 거듭 캐물었지만 이리나는 뭐라 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계속 뚱보는 정상적으로 죽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죽은 심장이라는 표현을 썼다. 물론 경찰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수갑을 찬 이리나가 집 밖으로 끌려 나왔을 때 칼레가 도착했다. 그녀는 칼레를 보고 은근히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칼레는 그녀의 고갯짓이 뭘 뜻하는지 알아보지 못하고 자전거에서 뛰어내려 그녀에게 달려왔다. 경찰은 그도 체포했다. 나중에 칼레는 자신은 아무래도 좋았다고 말했다. 오로지 이리나가 걱정되었다고. 이리나 없이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고 털어놓았다. 칼레는 칼레는 침묵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새삼 배운 사람 같았다.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놀라거나 위축되지는 않았다. 감옥은 칼레에게 도둑질을 했다는 혐의로 종종 드나들던 곳일 뿐이다. 감옥에서 내 이름을 들었던 칼레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변호를 부탁했다. 무엇보다도 이리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싶어했다. 자기 자신은 아무래도 좋다고 했다. 돈은 없지만 여자친구를 돌봐달라고 통사정을 했다. 칼레가 자백을 한다면 중형은 면할이라. 그러나 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참혹한 짓을 저질렀는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그는 거듭 이리나에게 해가 되지 않는지만 물었다. 그는 내 팔을 부여잡고 부들부들 떨며 이리나에게 누를 끼치는 일만큼은 없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나는 그를 진정시키고 이리나에게 변호사를 찾아주겠다고 약속했다. 있는 그대로 밝히자고 달랬다. 마침내 그가 동의를 했다. 칼레는 수사관들을 공원의 웅덩이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경찰이 땅을 파내고 뚱보의 시신을 짜맞추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칼레는 경찰에게 죽은 개의 무덤이 있는 곳도 가리켰다. 개의 유골도 파낸 수사관들은 의아스러운 눈초리로 칼레를 바라보았다. 오해의 소지가 다분했음에도 왜 개의 무덤까지 밝혔는지 그 긴 사연과 내막을 짐작이라도 할 경과는 아무도 없었다. 법의학자는 시신의 모든 상처가 이미 죽고 난 다음에 생겨났다고 확인했다. 뚱보의 심장이 조사되었다. 거구의 의원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게 틀림없다는 검시 소견이 나왔다. 이로써 살인의 혐의는 깨끗이 사라졌다. 이제 남은 죄는 왜 시신을 그토록 처참하게 토막냈는가 하는 부분이었다. 검사는 죽어서 평안히 쉬어야 할 시신의 안녕을 침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칼레를 고소했다. 독일 형법은 시신을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엄하게 다스리도록 정하고 있다. 더구나 시신에 톱질을 하고 음지에 묻은 건 더할 수 없는 능욕이라며 검사는 목청을 높였다. 검사의 말에 틀린 것은 없었다. 다만 사건의 핵심은 그게 아니지 않은가. 정작 중요한 것은 피고가 그런 행위를 택한 동기였다. 칼레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이리나를 구하는 것이었지 시신을 훼손하려는 게 아니었다. 나는 사랑에서 비롯된 자기 방어적인 행위였음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제시했다. 사랑을 지키려는 어쩔 수 없는 몸부림을 너그럽게 받아들인 팔레는 칼레의 손을 들어주었다. 검사는 눈을 치켰뜬지만 이내 체념한 듯 서류처를 닫았다. 구속집행명령이 해제되었다. 이리나와 칼레는 풀려났다. 이리나는 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어쨌거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베를린에 계속 머무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추방당할 위험은 사라졌다. 칼레와 이리나는 침대에 나란히 앉았다. 가택수색을 하는 동안 옷장의 경첩이 떨어져 나갔는지 문짝이 비스듬히 걸려있었다. 그 밖에 변한 건 하나도 없었다. 이리나는 칼레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함께 창밖을 내다보았다.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만 할 것 같아. 칼레가 말했다. 이리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이 누린 행운을 이제 얻게 된 행복을 그녀는 천천히 음미했다. 칼레rop rätt이 Sanskrit 바이러 colors 이리나는 고개를 끌었다. au ı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